빡세게 훈련한 샘 치죠? 아이고 참.. 아휴 참.. 그러니까 내가 업을 주지 말라니까 꼭 일을 만들어 아우! 아이 괜찮다.. 아우.. 서희가 지금 어디야? 외래기 거기 1km에서 조난 신고가 접수됐어 아니 우리 두 분이 출동했는데 다른 팀 없어? 아 오늘 비번 신청한 애들이 많아서 다른 팀도 모두 출동 중이야 전 환자가 다리 골절이라 통증이 심한가봐 아..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동하겠습니다 뭐야? 뭐야 우리가 출동하겠다고 한거야? 아니면 뭐 힘들까봐 일으켜준거? 그것도 아니면 이거? 아니 선비도 내 다리 만졌으니까 쌤쌤이잖아요 그죠? 가시죠 저거 자꾸 기어오른단 말이야 야 같이 가! 나 대단히 통화 내놓아줄게 아이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collectors.. 어흐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